오늘은 제목으로 성도는 한 알의 밀이라고 잡았습니다 한 알입니다. 한 일이 아니고 한 알의 밀 이 추수 때를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 어제도 내가 너무 화가라 가지고 화를 좀 냈어요 핸드폰으로 바꾸러 갔는데 그 전에 바꿔왔는데 어제 또 한 사람이 캔슬하는 바람에 둘이 돼 가지고 하나 빼둘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Unlimited를 그때 세 사람 하면 40불씩 해 주겠다 했어요 데이터 Unlimited 그런데 어제를 가니까 한 사람당 70불이라고 하잖아 Unlimited 34년 만에 150불 가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니어 플랑이 50불인데 50불 이상이 되는 데가 어디 있냐 70불이 웬 말이고 40불 하던 건 70불 왜 올리느냐 한 사람 전화기 안 한다고 뺐는데 왜 이러냐 하니까 아 자기는 그런 말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70불 받아야 된다고 해서 우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본사 전화해 가지고 본사 매니저한테 전화하니까 그래 빼주겠다 하더라고 자기는 여기 매니저는 가게 매니저는 나는 손 안 댄다고 원하면 삭도로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단 하여튼 월페이먼트 보내둘려고 하고 그냥 오기는 왔어요 그래서 화를 좀 내서 모른다고 막 너무 심하게 하니까 3년간을 40불 더 내야 돼 우리 둘이 가 그래서 좀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거 설교를 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해 놨는데 아 그게 화를 내고 나니까 이미 안 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준비했으니까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참 주소가 되니까 주소 때가 되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미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오 이 세상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까지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안 잃으려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멋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죽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한 알의 밀이 안 죽고 있으면 결국은 음식으로 들어가고 없어지는 밖에 없어요 그런데 땅에 부러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하기까지 보존하리라 즉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지만 주님 따라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따른 제자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한 알의 양식으로 끝날 사람인가 아니면 힘겨져서 온갖 환란과 욕을 당하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로부터 365일간 살아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동자나 재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똑같이 365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권세가 있다고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저 주셨습니다 이 삶은 우리는 얼마나 올해도 보람있게 살았습니까? 병이 들어 침상에 지난 몇 개월간 누워있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내 삶을 한번 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서 술과 오락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위해야만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각오로 남을 위한 기도와 도움을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에게 보담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삶을 나를 위해 다 서지 말고 남을 위해 도우면서 양보하며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건강할 때 감사하며 봉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재벌이라고 하루에 10끼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병이 되면 한 끼도 못 먹습니다 불평, 불만, 불안과 짜증과 신경질 화병이 나서 살지 말고 이제 남은 40여일 동안 올해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보담하는 뜻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합니다 나 하나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노라 그러나 나 하나 죽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위에서 내가 죽어서 그 사람을 살리겠다 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른 사람을 안 살리고 내가 죽는 거 그것이 무엇이 그리 아깝고 많은 사람 위에서 죽는 것은 아깝지 않다는 말입니까? 티끌무와 태산이라고 한 사람도 못 살리면서 어찌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둠 마을로 부임하셔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말 전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기꺼이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맞기도 대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었다 은혜하는 또 부러지고 그야말로 눈물 흘리면서 그 영혼들의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네가 한 사람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기도를 안 하느냐 마음 전체를 위해서는 네가 죽겠다고 순교하겠다고 하는데 왜 한 사람을 위해서는 네가 죽겠다는 기도를 안 하느냐 그때 정식이 버젝 돌아오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영혼을 불쌍한 영혼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욕심으로 마음 전체를 구원하겠다고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었구나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스스로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피할 시대라 해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선전하고 명함을 찍어서 돌리고 어떤 사람 명함 한 장도 안 되더라고요 명함 한 장이 앞뒤로 꽉 찼는데도 모자리가 또 한 장 더 주는 거예요 두 장을 주는데 여기도 꽉 찼어요 무슨 회장 무슨 회장 회장뿐 아니라 뭐 이사장에다가 아 그거 뭐 얼마나 많은지 두 장을 받고 나니까 이럴 때도 그 사람은 대화할 시간이 없어 곧 헤어졌지만 명함 받고 참 우리는 자기 피할 시대라고 자기가 높이고 있어요 돌아다니면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낮추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다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기며 하나님께 다녀야 하는 하늘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므로 근무총리가 사람들 못 되는 저건 뭐하는 짓이가 근무총리라 되는 사람이 어 보이지 않는 대로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이제부터 왕이 아는 사람에게 비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기로 조서를 내렸다 다이네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라 사람이 무시하든 어떻든 간에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가 비록 사자굴이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그가 메대바사의 최고의 국무총리를 세워줬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으면서도 참 옳지 않은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예수 믿는게 왜 저러나 하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 더했어 그러니까 그 정도라 변한 것을 알아야지 조금은 나아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속 믿으면은 언젠가는 성령 하나님이 그를 주장해서 완전히 거듭나는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은혜 초대됐을 때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하면서 상석에 앉게 해 줄 것이다 아시 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은 꼭 그렇게 금망진 사람들 꼭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높은 채 하는 사람들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누구든지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십시오 사람 같이 되었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범소 실천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턱대 놓고 말만 하고 던지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셨고 그대로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얼마나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장 27절 이런 말씀대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도 괴로우신 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달리 안 아프게 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실제가 허상으로 왔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도 하고 온갖 잡소리들로 예수님을 주님 너무나 너무나 낮게 천하게 보고 있고 무시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 동시에 사람이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다하셨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슬퍼 우시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괴로웠어 아버지 하나님께 이때를 며하게 놀랐고 기도까지 하셨고 그러나 이때를 위하여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상석으로 앉게 된다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남은 이제 40여일 남았습니다 이동안만이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을 깨닫고 살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들으로 축복합니다